저런이 어떻게 불맛이 안 나. 중화연로는 화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, 사실. 짬뽕 안에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, 기술이? 군산 짬뽕! 진짜 푸짐하다. 이게 짬뽕 종류가 많네요. 아, 어니언 크림! 칠리 맛있겠다. 저 면발 봐봐요. 아우, 면 탱글탱글하다. 하얀 짜장 4개랑 비빔 짬뽕 4개. 5개 주세요, 대자. 5개 대자. 이러면 어마어마하네. 공간이 진짜 넓어요. 오랜만에 인자 만났네요. 면 들어간 속도 좀 보세요. 먹방 원조 중에 원조! 원조 식신! 저는 원래 면을 좋아하니까. 잔치국수 50그릇 5분 안에 먹기. 뜨거운 운동 10위. 전보라면 4인분짜리. 저 7분 안에 먹기는 먹었어요, 국물까지 다. 아, 돌아올 식신. 지금까지 도추랑 와서 면 자른 거 처음 봤어. 음식을 대한 자세가 달라. 빨리 먹기도 특허트 있지 않아요? 짜장면은 5초 정도. 야, 4개가 훨씬 많아, 지금. 대결 어때요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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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말 있으면 그냥 말은 빠진 거지, 뭐.